미국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앞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유기견의 모습이 공개돼 슬픔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2일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호돼 있던 5살 핏불종 밀라의 사연을 보도했는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밀라는 보호소 우리 안에서 뒷발을 늘어뜨린 채 풀죽은 모습으로 앉아있습니다. 안락사를 불과 1시간여 남긴 시점에서 밀라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고개를 떨구고 절망한 모습인 것 같죠. 밀라의 안타까운 모습이 담긴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조회수만 13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가 저렇게 절망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처음 본다. 제발 밀라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내가 미국이었다면 바로 데리고 갔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슴 아파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밀라는 영상을 게시한 로레나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레나는 게시물을 통해 밀라가 천천히 나아지고 있으며 집에서 배변훈련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밀라 입양문의를 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전했습니다. 로레나는 게시물을 통해 밀라가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